네 이 저출산 문제 정말 뭐 우리 정부 때도 또 윤석열 정부 때도 답이 없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조금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낳고 기르고 그 아이가 커서 가정을 꾸릴 때까지 이 생애 구간을 정부가 세심히 챙기고 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주어지지 않고 있죠 일단은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유보통합 정말 제가 교육 국회 교육이 간사인데요 말만 유보통합이지 진척되는 게 또 하나도 없어요 지난 3월 28일까지 유보통합에 대한 계획을 우리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기자회견을 한다는 정보를 알고 그 애써 새벽 새벽 시간에 그것을 보고했는데 어떤 알맹이도 없습니다 재정은 어디서 가져오든지 교육세는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는지 또 선생님의 처우 개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전혀 제시가 안 돼서 정말 유보통합 너무나 걱정되고 우리 저출산 문제가 이런 불안정감 때문에 저출산이 더 확산될까 참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아이를 유치원 어린이집을 보내고 나서 초중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고 무슨 영재고 특목고를 보내기 위해서 또 영어유치원부터 시작하는 아주 정말 지옥 같은 초등학생의 경쟁 교육 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상당히 우리 저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고요 대학교 들어가면 등록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또 아르바이트 뛰어야 되죠 그리고 취업문은 좁고요 그래서 결국은 가정을 꾸리려면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집도 정말 청년주택이나 신혼주택이 크게 마련되지 않으니까 정말 우리 아이라도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정부가 책임지고 개선해야 합니다 네 저출생 문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초당적인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정부는 이 저출생 또 고령화 구조로 굳어지는 인구 변화에 대한 대응 예산을 늘렸습니다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또 육아휴직 그리고 유연근무 이런 출산 육아를 돕기 위한 정책과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그 여건을 지금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녀 돌봄 지원과 함께 결혼 출산 때 주거 안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우리 당의 공약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대문 을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표를 했는데 3월 25일이죠 세 자녀 가구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중앙당 차원에서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을 해서 인구 위기 또 세대 갈등 그 다음에 성별 갈등을 해소하겠다 이런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출산 휴가는 어머니들 3개월이고 엄마 어머니들이 이제 1년에 육아 휴직을 쓰고 계신데 아빠들도 출산 휴가를 1개월 의무화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불리익이 없도록 기업과 가족과 정부가 함께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아이를 낳으면 사용자가 직원들이 출산한 한 명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경우에는 이걸 비과세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그리고 조세특례제안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나 또 직원들이 그 아이를 낳고 나서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덜 내도록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저출산 문제 아까 유보통합이 난항인데요 매우 심각합니다 3월 28일까지 유보통합에 대한 비전을 지시 못한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유보통합에 대한 전망을 말씀해 주시고요 대통령의 한마디로 킬러수능이 지난해 실시가 됐는데요 역시 수험생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킬러수능으로 우리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보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서대문 을지역에 어린이집하는 원장님들하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치원과 보육원 통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또 교사를 구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또 그런 비용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또 아이들 급식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학급을 편성하는 것도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각 학년별로 학급을 편성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졸업식도 공동으로 하고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보통합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발표한 그 기간 이전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또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립이건 또는 공립이건 아니면 일반이건 간에 우리 어린이들이 어느 어린이집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생활을 하느냐에 관계없이 미래에 우리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국가적인 투자가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 을지역에서는 어린이를 낳아서 키우는 어머니들이 가장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그러한 지원이 완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능 문제는 매년 우리 학생들을 둔 부모들이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을 일부러 문제를 어렵게 해서 떨어뜨리고 그것이 무슨 마치 변별력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비정상적인 그런 시험 문제는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으로 이것을 바꿔줘야 합니다 네 민주당이 지난번에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1억 대출을 해주고 아이를 낳으면 한 명은 이자를 감면하고 두 명은 원금 50%를 감면 세 명은 100% 감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28조 원이 필요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물가가 지금 저출생 이렇게 하면 오히려 상승을 해서 서민들을 더 압박하게 되는데 재원 마련의 대책은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을 듣고 문득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근에 토론회 민생토론회를 하면서 제시한 사회적 투자가 천조입니다 천조 천조에 우리 국가의 운명이 달린 저출산 문제를 28조 중단기적으로 못 씁니까? 충분히 쓸 수 있죠 저는 이런 재정의 걱정이 되신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천조 발언에 대해서 전직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에게 직원하는 그런 용기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생애 전주기를 국가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낳으면 보육, 교육, 그리고 안전, 그리고 취업 이런 것을 국가가 잘 보장해주면 왜 아이를 안 낳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지금 저랑 약간 이견이 있는 것이 뭐냐면 저는 교육부 교육위원회니까요 지금 저출산 시대라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교육 예산도 줄이려고 그러고 선생님도 줄이려고 그래요 제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시기에는 선생님들이 특수교육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돌봄 교육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더 많이 확대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공교육이 끝날 때까지는 여러 분야의 선생님들이 아이를 잘 케어하는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어줘야만이 저출산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 정부가 책임지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 말을 안 들어요 저출산이니까 예산 줄이자 학생 수가 없으니까 예산 줄이자 선생님도 줄이자 저는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교육의 가장 큰 패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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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